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목소리도 안 들리는 만큼 많이 따라가주신 분들은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나나나나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맞아 최고 최고 저는 최고입니다 나나나 다가 불러줘가지고 감동했잖아요 역시 네네네 역시 여긴 어디다? 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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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긴 어디다? 한국형 파트 겹친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여긴 어디다? 아니 이거 근데 머리띠는 뭐예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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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해 너무 귀엽다 반짝반짝하고 이거 있는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도 극복하고 갉은 에너지를 갖고 저희가 이제 가... 어... 가는데요 저희가 여러분... 당연히 마지막 곡이였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곡 아니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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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빙콘 근데 내가 봤을 때 에너지는 좋은데 단합이 잘 안되네 너무 나와 여러분 가장 듣고싶으신 곡이 뭐에요? 빙콘 뭐라구요? 빙콘 빙콘 우리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조금 가까이서 인사해 볼까요? 빙콘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가장 듣고싶은 곡 뭐라구요? 빙콘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안가고싶다 그치? 아니 역대급인거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으싶은데 되게 이렇게 힘내겠어 우리 춤까지 출시는데 위고하면서 저희 춤까지 출시는데 흔들려 드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위고도 미션이 있잖아 네? 저희가 위고를 질려드릴 건데 미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한다고 그럼 지로 가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언니 너무 재밌다 너무 너무 잘해주시니까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 호흡을 그러면 한 번 하지만 한 번만 더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좋아 저희가 말해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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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어 뭐야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바보들아 진짜 최고다 맞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아니 진짜 저 안에 마이크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100분 정도 마이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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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렇게 하면 바로 멈춰 합주기가 됩시다 지금 기분 어때요? 좋은 만큼 좋은 만큼 좋은 만큼 말해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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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봅시다 health gun 해 주시장 고생 미니 선거